안녕하세요. 한 녀석 다육 조카요. 한 녀석 딸기 선수 당긴거에요. 너무 힘들었죠? 여기 밑에 너무 이렇게 큰 걸 만들었어요. 한 개 수백 개는 넘죠? 당연히 넘죠. 근데... 뭔가... 페이스트를 잘 안 키우는 것 같은데요? 일단... 너무 힘들었겠네요. 자... 여기... 구독, 좋아요, 알림 꾹꾹 눌러주시고요.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다육. 조카였습니다. 그럼 안녕. 안녕. 안녕.